안녕하세요. 김용화입니다. 오늘은 무선조정 자동차 세계명차 시리즈인데요. 자, 여기 보시면 자동차가 보일지 몰라도 무선 리모콘이 들어있습니다. 자, 여기 뒤에 보시면 지금 이 종류의 자동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 이 차입니다. 이 새 차는 딴 데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. 자, 이제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개봉을 했고요. 자, 여기에 무선 조정, 무선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습니다. 자, 켜볼게요. 불빛이 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찾아볼게요. 잘 돌아갑니다. 타이어도 잘하고요. 자, 이제 부정에 들어가겠습니다. 자, 가볼게요. 자, 이렇게 잘 움직이네요. 자, 잘 움직임이 그래도 배터리가 6개가 필요합니다. 8개 정도 될 수 있고요. 6개 아니면 8개일 겁니다. 자, 잘 해석해서 잘 사주시기 바라고요. 자, 이거는 노년동 문방구 근처에서 살 수 있습니다. 자, 바이바이이. 자, 바이바이이.